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8전 전승 부동의 1위 홍익대학교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맞대결로 레프트 이효송 센터 배성근 그리고 라이트의 양은규 선수가 4번 세터 김형진 그리고 9번 라이트 재경배 11번 레프트 한성정 김형진 자 서버가 계속 곤란하게 가고 있죠 다시 한번 양은규 막힙니다 공기 맞지 않죠 그대로 안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김형진 서버 아 리시브 불안 그대로 넘어간 공 때려냅니다 자 자다롭죠 다시 한번 양은규 스파이크 성공 강한 서버 잘 받았고요 백터스 베이팅 멋진 디그 전재선 2단 그리고 한성정이 붙습니다 여타 공격 성공 다시 한번 정성규 하지만 수비 맞고 공이 약해졌습니다 천혁이 뒤에서 받아내는 한성정 다시 한번 정성규 아 이게 네트에 멈춰 있다가 다시 명떼 공격 성공 이대학교가 많이 따라 붙었는데요 이대성 자 불안해요 2단도 불안합니다 재경배 스파이크 2주 동명고를 졸업한 1학년 정성균 강한 스파이크 서버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2단 어렵게 넘기지 못하네요 계속해서 포인트 올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버리 괜찮았어요 자 성공 통하지 않습니다 왼쪽 한성정 꽂힙니다 이대성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직접 공격 성공 왼쪽 어픈 스파이크 자 받았어요 2단 자 스파이크 때리나요? 때렸네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조치에 들어간 김도훈 다시 한번 스파이크 블럭킹 걸립니다 계약이 뺏어준 가장 좋은 모습 자 한성정의 아 삽도브로 가는군요 에이 삽도브로 경기 이번엔 좀 연차성 서버였는데요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끝내기까지는요 백터치 석공 받아냈어요 하지만 배성근 자 리시브 불안해요 김영진 올렸고 재경배 껍갔습니다 왕블러킹 걸립니다 한성정 조금 연하게 이다 수란한 리시브 붙어봅니다 자 블록킹 맞고 떨어지고 살려냈고 다시 한번 왼쪽 스파이크 철회기 뒤에서 한성정 김영진 왼쪽 다시 한성정 마무리합니다 터치아웃 김영진 왼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내는 김성민 이에다 다시 스파이크 오른쪽에서 또 받아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또 받아내면서 랠리가 계속됩니다 양은규 스파이크 끝냅니다 오랜만에 박준혁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3단 스파이크 하지만 블록킹 걸립니다 김영진 백허츠 스파이크 블록킹 또다시 걸립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았고 왼쪽 뛰어오면서 스파이크 받았습니다 2단 하지만 두 번째 살려내지 못하는 승리 입격에 박준혁의 공격인데요 양은규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그대로 넘어오고 직접 공격하지만 1인 블록킹에 걸립니다 김영진의 잘 받았고요 시간차 양은규 페이팅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 자 백태 맞고 어렵게 살려내지 못하네요 시간차 아 이번엔 블록마크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오픈 자 이번에도 블록마크 떨어졌고 다시 또 때립니다 이번엔 블록킹에 제대로 걸립니다 아주 장례가 충만 되는 좋은 신자 가지고 있는데요 들어갔어요 서브웨이스 왼쪽 오픈 성공합니다 자 호우 맞지 않았는데요 블록킹 성공 장수웅 선수의 서브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자 불안해요 자 결국 받지 못합니다 자 경기 대선수도 이제 스파이크 스파이크 자 그대로 넘어옵니다 명주대 찬스볼 오른쪽 스파이크 블록킹이 올리네요 블록킹이 올리네요 블록킹 서브 이번엔 잘 넘어갔습니다 백퍼스 페이팅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팅으로 우승 찬스볼 홍익대학교 가운데서 파고들었어요 성공합니다 한성정 승진의 서브로 시작되는 3세트입니다 아주 어렵게 넘어갔고 리시브를 불안했고요 때립니다 뒤에서 정성규가 잘 받았고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한성정 2단 자 이것도 때리나요 자 수비 맞고 다시 받아냈고요 스파이크 끊어다닙니다 랠리가 이어지는 3세트 첫번째 가져가는 쪽은 오버디 패스 선성정 석경 성공합니다 호흡도 좀 더 맞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성챔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블록킹 박현우 서브 좋았고요 직전 공격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찬스볼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공 또다시 왼쪽 김형진 스파이크 잘 들어갔고요 스파이크 이번엔 꺾어서 이어서 선성수가 한성정 오버디 패스 그리고 한성정이 때립니다 대각 공격 끝이군요 김형진 싸고 석경 성공합니다 지가탈 다시 앞서갑니다 전진성 김성민 시간차 블록킹 걸립니다 두 장군 안좋았는데요 왼쪽 스파이크 대강으로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김성민 백서스 스파이크 블록킹 걸립니다 포인트를 기록해줬습니다 조성찬 김형진 왼쪽 스파이크 탑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배성근 배성근 들어갔습니다 서브에이스 명지대학교 끝까지 또 붙어봅니다 한성정 사이트 홀립니다 자 세트끼리 썸이었고요 다시 때렸던 공 블록 맞고 공격인데요 성공합니다 전진성 아리시브 김형민 왼쪽 오픈 브록킹 2단 3단 넘어갑니다 그대로 나갔네요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공격대학교가 세트초과 3대0으로 명지대학교를 꺾고 60분 현실 세트초 에너지 1 5 5 6 6 9